자 쌩 자 숙지한 부분 지금 질문 받는거야 그죠 자 쌩 748번 지난 시간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방법 크게 몇 갈래를 배웠냐면 치환에서 푸는 방식이 있었고 항이 4개짜리 있었고 항이 4개짜리 했을 때는 2개 2개 묶는 방법이 있었고 1개 3개 혹은 3개 1개 묶는 방법이 있었어 2개 2개 묶을 때는 공통인수 찾는 문제고 1개 3개 혹은 3개 1개 묶을 때는 합차공식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거고 제일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그래도 안되는 경우 치환도 안되고 뭐 항을 어떻게 묶어봤는데도 안되고 하면은 무조건 내림차순하면 다 인수분해 되게 되어있어 내림차순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거야 항이 그래서 5개 이상이면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 정리할 때 문자가 차수가 높은걸 정해야 돼 낮은걸 정해야 돼 중요하다 그랬지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림차순 정리할 때 항이 5개 이상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에서 문자를 정하는 방식은 뭐야 차수가 낮은거 차수가 낮은걸 문자로 정하는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다 되요 알겠죠 자 겁먹지 말고 하세요 4 곱하기 x-3i제곱인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치환할 수 있어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공통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어디를 치환해볼까 공통부분 여기를 large a정도로 치환하면 되죠 자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4a제곱-a-3인데 항이 3개짜리야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 인수분해요 그죠 자 4 1은 4 그 다음에 3 1은 3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죠 안되면은 요거를 2 2는 4로 바꿔 그래도 안되면은 순서를 뒤받고 알겠지 싸맞추는거야 대각선 여긴 4죠 대각선 3이죠 두개를 적당히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 있죠 두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합은 만든거야 지금 1차항계수는 만들어낸거야 그럼 그 부호는 앞으로 따라가는거야 그냥 그 부호는 앞으로 보내면 돼 부호는 마지막에 결정하는거야 부호를 처음부터 결정하는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할 방법은 합이 맞았으니까 곱이 맞아야 됐고 더하기 플러스 3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딱 맞아 그럼 쓸 때는 대각선 마이너스 1을 쓰는게 아니라 옆으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한번은 4a 더하기 3 한번은 a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치환한거니까 나중에 얘를 다시 환원하셔야 되죠 a자리에 다시 x 빼기 3이 를 넣어서 다시 환원시키면 되지 a자리에 그래서 이걸 이쁘게 정리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거야 자 4x 빼기 12y 더하기 3 여기는 x 빼기 3y 빼기 1 이렇게 예 저거랑 비교하시면 되요 정수 a 그럼 a가 지금 얼마가 되냐 a가 마이너스 12이네 그지 자 b의 값은 3이 되겠다 그 다음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d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예 그럼 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abcd 곱하면은 플러스지 아 마이너스구나 그러면은 9에다가 12 곱하면 되네 그지 108 나오겠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자 필기하는거 좋은데 여러분들 사진 찍고 적어 알겠지 사람 지워버리니까 잘못하면 사진 찍고 적어요 자 다음 749번 분명히 색깔 펜으로 적으라 그랬다 자 749번 갈게 자 얘도 치환이죠 공통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세요 자 이거의 인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자 여기를 치환해봤어요 공통부분이니까 그 전개하면은 이게 4차씩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기 어려워요 아직 고등부 내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한번 전개 봤더니 2a제곱 빼기 5a 빼기 3이 되었어요 자 최고창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맞춥니다 그지 5가 나왔으니까 3을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거야 왜 그래야지 6이 나오고 1 나오니까 자 두개를 더해서 적당히 일창계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돼요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되니까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일창계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 부호는 앞으로 내보내면 돼요 부호는 그래서 곱도 항상 확인해보는 습관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맞아 예 그래서 문자는 여기 a 한번씩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은 2a 더하기 1 한번은 a 빼기 3 다시 환원하면 되죠 2 가로 a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그 다음 다시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인수분해 안됩니다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인데 잘 보세요 이거는 대각선 인수분해 해도 안 맞아 나올 수가 없어 4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인수분해가 안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최고창계수가 1인데 여기는 3을 쪼개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그럼 두 상수를 더해서 일치한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곱셈도 맞죠 덧셈도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끝까지 쓰시는 거야 그럼 얘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에 한번은 x 더하기 3 한번은 x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되기 때문에 이걸 a로 보세요 이걸 b로 봐봐요 이걸 c로 봐봐요 이게 다 인수야 그러면 인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인수의 개수로 할 때는 지수에다가 뭐를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1 더하기 1이니까 2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 1 더하기 1이니까 2 그럼 약수의 개수로 몇 개? 8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약수가 자 처음에 1 있죠 1은 무조건 있는 거야 인수분해 1은 무조건 있어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두 개씩 묶으면 되지 ab 한번 나올 거고 ac 한번 나올 거고 bc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abc지 그럼 다 합하면 8개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인수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x-1의 인수가 있나요? x-1의 인수 있죠? ㄱ 있죠? 그 다음 x 더하기 1은 없죠? ㄴ 틀렸고요 x 더하기 2도 없죠? x 더하기 3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ㄹ이죠? 네 그러면 이게 ㄹ이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이건 없죠? 아 여기 있네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여기 있네 왜? 두 개를 곱한 값이 얘니까 그게 바로 bc 인수지 bc 이거 있네 이게 그러니까 저기 ㅁ도 있는 거지 ㅁ도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a도 있죠 a ㅂ도 있는 거지 ㅂ도 그죠? 다 인수죠 자 넘어갈게요 자 753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은 인수분해가 또 복잡한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석에 다 그대로 나와 고등학교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거야 고등학교 인수분해라고 특별한게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인수분해가 고등학교 인수분해가 그대로 정석에 다 나와요 어 특별한게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계속 인수분해를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인수분해 편이 쉬워져 자 753번 자 얘도 치환할 수 있네 앞에 부분에 그지? 사진 찍고 적으세요 자 어디를 치환해볼까 일단은 여기가 보여요 그죠? 공통부분 안되면 다시 다른 방법 광고하면 되는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a 가로 a-8z 빼기 20z의 제곱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빼기 8z a 빼기 20z의 제곱 자 선생님이 문자를 뭘로 볼거냐면은 지금 a로 볼거니까 a를 그래서 뒤에다 쓴거야 얘는 a에 관한 2차식이야 알겠지? 그럼 문자 a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상수 값이야 됐지? 그러면은 20을 쪼개면 되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20 쪼개면 4,5,20도 있고 근데 8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10하고 2하면 되잖아 그럼 8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상수 값이니까 z에 하나씩 붙여놓으면 되는거야 숫자야 숫자 이게 숫자라고 하나의 숫자야 그럼 두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얘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곱하면은 마이너스 20 대체제곱이 맞으니까 짝이 딱 맞는거야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한번은 옆으로 쓰는거죠 a가 한번씩 들어가는거니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a를 생략해서 쓰는거야 한번은 a-10z 한번은 a 더하기 2z 이런식으로 나중에 환원하면 되는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3x-y-10z 이렇게 한번 쓰는거지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3x-y 그 다음 더하기 2z 그래서 이쁘게 보기만 보기 좋게 적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xyz 순서가 이쁘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3x-y 더하기 2z 이런식으로 그래서 저거랑 쫙 맞추면 되지 그지 근데 가로식 두개중에 아 어차피 얘는 ab 지금 cd인데 가운데가 얜 마이너스 1로 정해졌지 마이너스 1로 정해졌지 어 둘다 마이너스 1인데 그지 그러면 abcd는 어디로 봐도 되는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ab로 봐도 되니까 이때 a는 뭐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 c의 값이 3 그 다음에 d의 값이 여기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d의 값을 2로 봐도 되는거야 모순이 없죠 아니면 여기를 a 여기를 ab로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4개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 나오겠지 그지 이거 나오면 되겠다 다 더해본다고 했으니까 자 754번 갈게 색깔펜으로 적으세요 자 754번도 치환 이 유형들이 전부 다 치환의 방법이잖아 그지 xa제곱 빼기 x 빼기 5 xa제곱 빼기 x 빼기 9 자 빼기 21 이거의 인수가 아닌 것은 자 봐봐 여러분들 요 마지막에 요게 없었으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있는거야 지금 더할 필요가 없는거지 근데 이게 뺄셈 덧셈이 나오면 안되지 이수분해는 곱셈 형태로 돼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를 치환해 볼게 자 한번은 a 빼기 5 한번은 a 빼기 9 빼기 21 한번 전개해야죠 그죠 a제곱 일참계수는 두개 더한거 그럼 마이너스 14a 그 다음 두개는 곱한거 5 9 45 거기서 20에 뺀거 자 한번 써보면 a제곱 빼기 14a 더하기 얼마야 24 나오겠다 그치 그런식으로 그러면 최고참계수 1이니까 상수항에서만 두개 쪼개보자 64 24하면 얘가 안만들어져 그치 8 3 24 안만들어지네 그치 뭐하고 뭐하면 되냐 12하고 2하면 되는거네 그러면 적당히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지 둘다 마이너스 부하하면 되는거야 그러면은 두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4라는 일참계수가 만들어지는거고 두 상수로 곱한값이 24하니까 짝이 딱 맞는거야 알겠죠 그래서 쓸 때 한번은 a 빼기 12 한번은 a 빼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환원하면 되지 자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요 a 자리에 얘를 대입하자 그럼 식이 x의 제곱 빼기 x 여긴 빼기 12 그러면 중가로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굳이 이렇게도 안씁니다 바로 쓴단 말이야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로 써줄게요 자 a 다시 또 x의 제곱 빼기 x 빼기 자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2죠 인수분해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거야 얘들아 가능해요 또 그쵸 3 42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 플러스 또 돼 여기는 72 마이너 플러스 또 돼요 된단 말이야 그치 예 그러면 끝까지 쓰시는거죠 그럼 가로식 결국 4개에요 4개 가로식 4개 나오면 돼 한번은 x 더하기 3 한번은 x 빼기 4 한번은 x 빼기 한번은 x 플러스 했으면 되는거지 그치 여기서 인수가 아닌거 찾으면 되죠 어 x 빼기 4이 있고 x 빼기 3이 없네요 2번이 없네 그치 2번이 없는거지 음 자 700 자 57번 757번 손들어 봐요 757번 손들어 봐요 자 다음은 또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데 다음은 뭐 틀린 부분이 좀 보이나봐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인데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골라보세요 자 보다시피 여기를 a라고 치환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를 large b로 치환했어요 지금 그쵸 그쵸 그럼 식이 결국 이렇게 나온다 자 a제곱 마이너스 9ab 더하기 20b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쵸 예 그러면 문자를 뭘로 본거냐면은 자 a로 본거야 a로 사실은 얘네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문자를 뒤로 보내는거야 뒤로 그치 그 다음에 상수를 앞으로 보내는거구요 이렇게 보면 문자를 a에 관해서 본거야 이게 문자야 문자 예 그럼 요게 개수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9를 만들려면은 4 5 20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치 근데 상수니까 b를 하나씩 보시면 되는거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뭐지 그치 그래야지 마이너스 9b가 만들어지는거야 그쵸 그럼 쓸 때는 한 번은 a-4b 한 번은 a-5b 이렇게 써야죠 그쵸 그니까 여기 틀린거죠 b를 안붙였죠 그치 뒤에다가 예 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뭐 밑에서든 한것처럼 쓰면 되는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아 바르게 인수분해하시오라 그랬구나 그럼 바르게 인수분해하는것까지 보여줘야겠다 자 a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x 더하기 y 빼기 4 곱하기 b b 2x 빼기 y 이거 전개만 잘하면 돼 자 한 번은 x 더하기 y 빼기 5b 5b니까 b의 자리에 대입하면 되는거지 그치 이런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7x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4y니까 5y 나오겠네 그치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x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5y니까 6y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공통인수 들어가있죠 3의 배수 형태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안돼 그치 그 다음에 가로식 바로 다음에 있는 마이너스는 생략한다 그랬거든 바꿔준다 그랬거든 이것도 여기만 봐봐 가로식 이렇게 쓰는건 틀린건 아니야 근데 가로 바로 다음에 있는 마이너스는 보통 생략 저기 미안 잘못 얘기했어 생략이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는 꺼린단 말이야 오는걸 꺼려 알겠니? 틀린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이쁘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봐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보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겠지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도 앞으로 빼볼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는 3두 나와야 돼 3두 공통인수가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뺐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긴 뭐가 낫냐면 3x가 낫단 말이야 그럼 여긴 반대 부호를 취하면서 마이너스 2y를 풀어야지 얘가 똑같지 그래야지 똑같지 이렇게 푸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곱해주면 3이니까 3은 그냥 앞으로 보내면 되는거지 그래서 요렇게 써야지 이쁜거야 7x-5y 여긴 3x-2y 이렇게 써야지 이쁜 표현이 되는거야 아니니? 인수분해 요거 틀린거에요 왜? 가로 시간에는 더 이상의 공통인수가 존재하면 안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게 바르게 인수분해한거지 요거 요걸 자 정리하실게 다 확인하세요 그죠? 예 자 다음 문제 가볼까? 내가 사진 찍어야겠다 자 758번 또 치환 같은 방식 여기는 2x-1의 제곱 더하기 x-1 그 다음에 여긴 x 더하기 4 빼기 x 더하기 4의 제곱 됐죠? 자 아까 했던 방식처럼 같은 부분은 같은 문자로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문자로 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a, b가 될거고 여기는 –b의 제곱 될거고 그죠? 얘는 문자를 뭘로 봤냐면은 a로 본거야 a로 그럼 a를 d로 보내는게 원래는 맞아 근데 계속 이런식으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안쓰는건데 헷갈리면 처음엔 이렇게 쓰세요 문자를 a로 본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야지 a에 관해서 2차식 1차식 상수항 아니야 여기는 a에 몇 승이 붙어있는거야? 0승이 붙어있는거야 0승 1승 2승이란 말이야 0승은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생략한거야 그니까 알겠지? 이게 내림차수냐 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건 대각선 인수문에 해야겠네 자 어떻게 될까 2일은 2 그치? 여기는 1일을 여기 앞에가 1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지 그럼 대각선 곱했을때 2가 나올거고 대각선 곱하면 1이 나오니까 두개를 적당히 더해서 얘 1b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계속 상수가 얘가니까 사실은 1b1b지 그쵸? 1b1b 그럼 1b2b 이런식으로 그럼 두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b 플러스 1b를 만들 수 있네 플러스 1b를 만들어낼 수 있네 그럼 더하면 플러스 1b니까 그치? 이런식으로 그럼 부호는 그대로 앞으로 부호는 그대로 인수로 앞으로 짝 맞춰보는거야 그럼 합은 맞고 그 다음에 곱도 맞아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쵸? 쓸 때는 한번은 2a 이게 문자야 이건 상수구요 그럼 빼기 1b 자 여기는 a가 들어가있고 여기는 상수 1b 이런식으로 다시 환원해서 쓰기만 하면 되죠 자 얘는 그럼 2 곱하기 a니까 x 빼기 1 빼기 b니까 이렇게 쓰는거지 자 이렇게 여기 정리만 하면 되겠죠 자 얘는 a 더하기 b니까 한번은 x 빼기 1 더하기 b 이런식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2x에서 x 빼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u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암산할게요 2x 여긴 더하기 3 더이상 없죠 이제 할게 없죠 끝 예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여기가 x가 1이 있으니까 x가 1 여기지 그러면은 a가 여기네 a가 여기고 b가 여기지 그치? 그 다음에 c의 값이 요게 되겠다 그치? 요렇게 그래서 ab 더하기 c의 값 구간다 그랬으니까 2 3은 6에다가 요거 더하는거죠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760번 아주 휘하지 말고 찍어 나 지워버려 자 x 마이너스 1 자 x 더하기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그 다음 빼기 40 자 요 문제 별편 하나만 칠게 샌이 개정되면서 지금 문제를 새롭게 냈어요 지금 요런 문제 유형이 없었거든 전에 샌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냈어 지금 보통 보통 우리가 풀었던 방식은 뭐냐면은 가로식이 4개가 나오면 어떻게 풀었냐면은 적당히 2개를 묶었는데 어디가 같도록 푸냐면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묶는거야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1차항 개수가 같도록 묶었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자 조합을 한번 해볼게 자 0이죠 0이네요 그쵸 자 1차항 개수가 같도록 자 아무튼 이건 짝은 돼요 1차항 개수가 0이니까 2개 더하면 0이잖아 2개 더하면 0이잖아 딱 맞지 근데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더하면 2란 말이야 안 맞아 짝이 이번엔 이렇게 더해봐 1이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 짝이 안 맞아 공통부분이 나올 수 있는건 요거밖에 없어 1차항 개수가 같도록 푸는거는 요거밖에 없네 짝이 1차항 개수가 같아지도록 묶었던 방법 요거밖에 없네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은 있는데 아무리 2개씩 묶어도 1차항 개수가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공통부분이 나오게 한다는게 뭐냐면 그때는 상수 값이 같게 하면 돼 상수 값 속아나 잠바 벗어 상수 값 그때는 상수 값이 같도록 하면 돼 응용문제가 그렇게 나와야더라 아무리 2개씩 곱해봐도 1차항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풀어라 또는 상수항이 같도록 묶는거야 상수항이 같아지도록 근데 넌 헷갈릴까봐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한거에요 심화문제는 요게 나와 알겠지? 아무튼 공통부분이 나오게끔 하는거야 그러니까 그레이지 치환을 할 수 있거든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 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2개를 이렇게 곱해봤어요 합차공식이에요 xa제곱 빼기 1제곱 xa제곱 빼기 2제곱 그쵸 등호 오늘 안쓰면 다 틀린다 얘들아 등호 꼭 써 자 그러면 어디야 뭐 다른거 없죠 그냥 이거 a정도로 치환하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거야 자 뭐 굳이 치환 안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 어려우니까 2차식으로 나오는게 편하지 4차식으로 나오는것보다 2차식으로 나오는게 편하니까 자 한번은 a제곱 여기는 minus 5a 그 다음에 4에다가 이하면은 나중에 마이너스 36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뭐 쪼개면 돼요 9 4 36 쪼개는 수 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한번은 여기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그럼 덧셈이 맞지? 그 다음에 곱셈도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쓸 때는 다시 a 빼기 9 자 한번은 a 빼기 아 더하기 4 그쵸? 그럼 a가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또 집어넣으세요 인수분해가 끝난거 같은데 그렇지 않지 왜? 여기는 합차공식이 다시 되는거니까 여기가 합차공식이 다시 되죠 그럼 한번은 더하고 한번은 빼야된단 말이야 한번은 더해 한번은 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x 더하기 4 이렇게 부셔야지 맞죠 이렇게 답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4번이 답인가? 어 잠만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미안 여기가 a인데 그치? 여기가 a인데 잘못 썼네 여기가 a에요 여기가 a에요 그쵸? 자 다음 팩이 넘어갈게 5분 남았네 5분 동안 좀 더 풀고 쉬었다 할게 자 761번 자 또 가로씩 4개 나왔어요 샘이 요런게 좋죠 유형을 묶어놨으니까 거길 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원리를 보고 나서 샘을 풀어보고 샘을 풀어본 다음에 1분을 풀어보고 1분을 풀어본 다음에 블랙라벨 정도 풀어보면 연습이 다 돼요 내신 준비는 다 되는거야 이렇게 하면 개념원리 샘 일품 블랙라벨 종도면 학교점수 다 나와 괜찮게 나와 자 a 더하기 1 여기는 a 더하기 3 여기는 a 더하기 5 여기는 a 더하기 7 자 가로씩 4개니까 일단은 한 2개씩 묶어볼게 자 현준아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 한 2개씩 묶을 때 어디가 같아지수록 묶은다고 했어 네 일장계수 자 한번 묶어봐 현준이가 어디랑 어디랑 묶으면 될까 요렇게 하면 4밖에 안돼 그지 요렇게 하면 12구요 안맞아 그럼 요렇게 하면 6이고 요렇게 하면은 10이 안맞아 그러면 끝을 봐봐 요렇게 하면 8a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8a잖아 그럼 짝이 딱 맞네 그지 요렇게 하자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두개를 정리를 할게요 얘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8a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거 두개 정리한거야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래야지 공통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를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식이 a 더하기 7 그 다음에 a 더하기 15 그 다음에 16 그죠?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 a제곱 자 불러봐 얼마야 몇 a야? 크게 얘기해 괜찮아 22a 같이 해야돼 수업은 일방적인게 아니야 같이 해줘요 자 두개 곱하면 얼마지 100 5 지 16 더하면 그렇지 그죠? 그럼 121은 뭐의 제곱수였지? 그래 그러니까 11 11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두개를 더해서 a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딱 완전 제곱수네 그지? 그러니까 한번은 a 더하기 11 여기도 a 더하기 11이니까 결국 두 번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a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8에 그 다음에 더하기 11에 완전 제곱 이렇게 푼거지 그러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8에 더하기 11에 완전 제곱 그럼 저기 나와있는대로 구분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m의 값이 뭐냐 m의 값이 8이죠 n의 값은 11이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서 m 곱하기 n의 값이 결국 88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렇게 풀려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66번 자 저거는 별표 3개 씻기 자 xy가 자연수래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석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문자가 일단 이렇게 되어있다 x 곱하기 y에 빼기 3x 빼기 2y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있어 그 값이 4래 여기 희한해 그치? 항이 몇개 있느냐 성완아 항이 여기 몇개 있니? 여기에 항이 몇개 있어요? 이거 드모야 이거 드모야 이거 드모예요 이쪽에만 항이 몇개 있는거야 4개가 있는거야 그치? 고등강 그치? 고등강 그러면 이거 인수문 어떻게 하니? 인수문해요 이거 인수문 어떻게 할까? 항이 4개짜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림차순 예 내림차순 하는데 그전에 일단 2개 2개씩 묶을 수 있는지 보란 얘기지 그치? 봐봐 일단은 얘들아 한번 여기 2개 2개 묶어볼게 그래도 안되면 내림차순이야 무조건 그럼 다 돼 인수분해는 그래서 2개 묶어봤더니 여기는 x로 묶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빼기 3이 하나 남아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여요 그럼 y 빼기 3이 나와 어 다행이 돼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잖아 두개 두개 묶으면 공통인수 찾는거야 얘들아 세개 한개 묶으면 합차구직 쓰는거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 봐봐 그러면 y 빼기 3을 뒤에다 쓸게 공통인수니까 그럼 앞에는 x 한번 남지 그래야지 얘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썼지 이렇게 쓰지 그쵸? 그러면은 xy는 자연수거든 그럼 얘는 아무튼 정수야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가 4야 이해되요? 예 그러면은 자연수는 봐봐 1 이상이잖아 그럼 x 빼기 2는 무슨 수야? 마이너스 1 이상 나와야돼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나와 그 다음 y는 자연수도 얼마 이상? 1 이상 그러면은 y 빼기 3은 얼마 이상 나와야돼 3을 양변에 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나와야되는거야 됐지? 그러면 한번 짝을 지어볼게 자 얘네들은 4의 약수야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그쵸? 자 이제 순서를 뒤바꿔도 되요 4 1은 4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어떻게 나와도 될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돼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돼 쉬운 시간 더 줄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돼 알겠지? 근데 그중에 음수껄 잘 봐봐 x 빼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1 이상 나와야돼 그치? 그럼 요거는 안돼 요거는 안되는거야 그 다음에 y 빼기 3은 얼마 이상 나와? 마이너스 2 이상 나오니까 얘는 안돼요 그럼 다 안되는거야 여기는 원래 이렇게 풀어야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짝을 짓는거야 가봐 그럼 xy 짝을 지어볼게 x 빼기 2가 1이면 x는 몇이어야 돼? x 빼기 2가 1이라면 x는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요것만 이항하면 되잖아 가봐 x 빼기 2가 1이면 x는 이항만 하면 되잖아 3이지 그니까 여기 y는 7이죠? 요렇게 하면 4죠? 요렇게 하면 5죠? 요렇게 하면 6이죠? 요렇게 하면 4죠? 이게 돼요? 그럼 순수상 이렇게 3쌍 나오지 알겠죠? 문제가 그래서 좋은거에요 이건 4의 약수개념으로 가는거야 자 옆에 이것도 써놓으세요 이것도 써놔 조건이야 앞으로 요런 문제 많이 부딪혀 볼거에요 자 사진찍고 편하게 15분간 씻게요 지우개 누구 떨어졌다? 지우개 누구꺼니? 자 맞어 질문 이어서 받을게요 770번 문제야 자 항이 보통 4개 있을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2개 2개 항을 묶어보거나 2개 2개 묶어보거나 아니면 1개 3개 아니면 3개 1개 2개 2개 묶는 경우는 공통인출찾기 3개 1개 찾기는 합차공식쓰기 자 일단은 문자 xy죠 xy z죠 여긴 z가 안들어가 있지 그럼 항을 이렇게 묶어보자 그럼 합차공식 될거 같은데 됐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여기 일단 따로 묶어볼게요 뭐 안되면 말구요 안되면 무조건 내림차순 하면 됩니다 그럼 내림차순 하게되면 방법은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인수분해된다고 자 일단은 항이 3개야 공통인출 찾아볼게요 16 48 36 공통인수가 뭐냐 4인가요? 네 4를 밖으로 묶어낼게요 최대의 확수가 4니까 그럼 4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 플라스 9 자 빼기 z제곱이야 그랬더니 여기 문자가 xy죠 xy xy에 대해서 2차항 얘는 1차항 상수항 xy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혹시 완전조금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 6이고 요렇게 하면 6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2 를 만들 수 있죠 곱하면 9가 되는거니까 정확하게 완전제곱식이야 그럼 앞에는 문자가 xy에 하나씩 붙어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쓸 때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4 곱하기 얘는 2xy 빼기 3의 완전제곱이야 그쵸? 그 다음 빼기 z의 직업이야 그러니까 항이 3개 1개 묶이게 되면 나중에 합차공식이 되는거야 합차공식 쓸 때 주의할 점은 완벽한 완전제곱스가 대입금 풀어야돼 나 건우가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턱을 대고 있으면 안돼 어 손 내려요 알겠죠 자 얘는 완전제곱수가 얼마냐면 2의 제곱이죠 얘는 그 다음 여기는 2xy 빼기 3의 완전제곱이야 이렇게 풀어야지 그치? 그 다음 빼기 z의 제곱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은 얘를 뭘로 보는거야? 얘를 하나 a로 보는거지 그 다음 얘를 b로 보는거잖아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한번은 더하고 한번은 빼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쵸? 윤재 무슨말인지 알겠죠? 자 위로 올려보면 한번은 2xy 빼기 3 요거랑 이제 z를 한번 더 하는거구요 한번은 2 가로 2xy 빼기 3의 요번에 z를 한번 빼는거죠 이렇게 푸는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보면 여기는 4xy 그 다음에 문자니까 얘를 먼저 쓸게요 그 다음 빼기 u 이렇게 보이죠 벌써? 그 다음 여긴 4xy 그 다음 빼기 z 빼기 u 이렇게 쓰면 깔끔하죠 더이상 공통인트 안들어가있죠 인트분해죠 그쵸? 이런식으로 좀 문제가 어려웠을거 같애 네 답은 몇번입니까? 답은 4번인가요? 4번 나오네 그치? 음 이렇게 2개 자 2개 먹어 건옹이 2개 먹어 너 하나만 먹었어 2개 먹어 건옹이 2개 먹어 응 응 너희 왜 먹어 하나만 먹었잖아 하나만 먹었잖아 하나는 나중에 응 응 뭐 자 다음 문제 가볼게 7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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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할게 얘들아 자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1 자 이것은 인수분해해 보면은 x의 개수가 1인 둘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요 x의 개수가 1인 둘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요 자 항이 4개니까 두개 두개 묶어보는데 자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안되면 다른 방법이야 자 그러면 식이 x의 제곱-1 나오고 이번엔 두개를 묶었더니 2y로 묶을 수 있죠 근데 안되죠 안되나요 되나요 어 되네 그치? 여기 2y로 묶으면은 여기는 x 더하기 1 남네 근데 이 안에 x 더하기 1이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는 합차공식 x-1 x 더하기 1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요 공통인수 자 x 더하기 1에 공통인수를 묻게되면 앞에는 x-1 남지 뒤에는 2y가 남지 그치? 자 그러면 앞에는 x 더하기 1에 한번은 x 더하기 2y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네 그치? 자 선생님 저는 도대체 항을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알겠어? 안되면 무조건 내림차순 항이 4개 있더라도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할 때 문자를 뭘로 정한다? 차수가 낮은거 그치? 윤호가 대답 잘했어 문자는 차수가 낮은 걸로 정하는거야 고등학교 내용이 다 똑같이 나와요 차수가 낮은 것을 문자로 정합니다 근데 차수가 만약에 x도 2차 y도 2차면 차수가 동일하면 어떤 문자를 해도 돼 근데 보통 알파벳 순조대로 봤을 때 xyz 그러니까 x가 먼저지 그럼 x를 문자로 하세요 abc 그럼 a가 먼저지 자 얘는 차수가 x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y 간에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차수가 누가 더 낮아 y 그럼 y로 하는거야 자 내림차순 해보자 y 간에서 1차식 자 선생님처럼 꼭 써요 이렇게 쓰세요 꼭 아니니 쓰고 나서 풀어 내림차순 정리를 처음 해볼때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선생님 지시를 어겨 선생님이 시킨대로 안해 그러니까 못해 가로를 쓰고 나서 쓰세요 그 다음에 문자를 y로 정했으니까 y가 들어간걸 묶어 그럼 여긴 ex가 묶이지 그지? 여기는 e가 묶인단 말이야 그럼 이제 y가 안 들어간건 뭐야? 상수항이야 그럼 다 되게 돼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어차피 공통인수가 e가 있으니까 e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거잖아 그래야지 두 가로식이 뭔가 묶이면서 인지보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럼 여긴 합차공식이죠 그럼 이제 공통인수도 보이죠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1에 공통인수도 묶고 나면 앞에는 뭐가 남아? 2y가 남지 뒷부분에는 x 빼기 1이 남는거지 그럼 이걸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는거에요 여기는 x 먼저 나오는게 이쁘니까 그지? 여긴 그 다음 y 그 다음에 여긴 이렇게 인수도 똑같이 되죠 돈인지 알겠어? 항을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라? 무조건 내림차순해라 다 되게 돼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다 궁금증이 해서되는거야 책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고 애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놓으면 좋은데 책에 그런 설명이 없어 그지? 그냥 무식하게 두개 두개 꼭 묶어라 개소리야 개소리 왜 꼭 그렇게 해야돼? 인수분해를 아니죠 다 내림차순으로 하게 돼있어요 결국에는 다 해결됩니다 자 775번 가볼게 처음 배우는 인수분해이니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게끔 선생님이 만들고 싶어 너희들을 인수분해이는 아 진짜 배우고 났더니 별거 아니다 라는 느낌을 꼭 가질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싶어 선생님은 뭔가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이 되게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알겠죠? 그대로 선생님이 지시하는데 잘 따라해 자 2XA제곱에 빼기 4XY 더하기 7X 빼기 2Y 더하기 3 치화는 안돼 그지? 항이 4개가 아니야 항이 3개도 아니야 항이 5개 이상이면 무조건 내림차순하세요 고민할거 없어요 그럼 내림차순 하세요 항이 5개 이상이면 내림차순 정리해라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먼저 문자를 정해 X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Y에 관해서 그러면 Y만 문자야 알겠어? 그럼 Y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상수야 상수 그냥 개수야 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차수가 XY중에 누가 더 낮아 Y야 Y로 정하는거야 문자를 Y로 하는거에요 그럼 이렇게 쓰시라고요 Y에 관해서 1차식이죠? 나머지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하라고 알겠니? 자 이제 Y가 들어간거 묶어 여기는 마이너스 4X 들어가잖아 그럼 지워 Y가 들어간거 묶어 지워 나머지 상수항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다 됩니라 그럼 인수분해 알겠죠? 자신감 갖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 여긴 마이너스 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밖으로 뺄게 반드시 묶여야 되거든 이렇게 반대보호로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해결해 볼게 대각선 인수분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럼 두개를 더해서 7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부호는 그대로 앞으로 따라가는거잖아 그럼 이제 옆에다 써볼게요 얘는 뭐야? 2X 더하기 1이야 여기는 X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럼 항이 두개지 지금 그 안에서 공통인수를 찾으세요 있어요 분명히 나오게끔 돼있어 그렇지 않은 문제는 없어 절대로 반드시 묶이게끔 돼있어 믿어요 그건 알겠죠?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그러면 2X 더하기 1이라는 공통인수를 앞으로 빼내면 되지 그 다음에 중가로 치면 되는거지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마이너스 2Y 밖에 없잖아 쓰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애가 되려면 X 더하기 3 밖에 없는거잖아 알겠죠? 그럼 가로 안에만 이쁘게 쓰면 돼 이제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X 먼저니까 쓰고 그 다음에 2Y 뒤에다 쓰고 남은 상수 인수분해 끝 알겠죠? 이러한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래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방법대로 해 이런것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너희들 방법을 써 근데 처음에 배울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돼 알겠지? 약속을 꼭 지켜서 하세요 이런 유형들은 정석 가면 고등학교 수학상 가면 계속 나오는거야 똑같이 나와 문제가 중3하고 별반 다른게 없어 고등학교 수학이 자 치울게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극히 있어 선생님이 20명 중에 만약에 비율적으로 보면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시켜도 안되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로 수학이 안되는 친구들이 있어 머리가 안받쳐주는 애들이야 근데 극히 일부분 3년에 한 명 정도 다 풀려 다 할 수 있겠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775번 해결됐구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맞출 수 있죠 이제 그럼 A가 어디야? A가 여기지 그 다음 B가 여기네 그 다음 C가 여기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얼마야? 얜 2네 그지? 2가 나오네 자 넘어갈게요 776번 어려워 보입니까 이게? 자 처음이니까 어려워 보이죠? 항이 5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내림차순하면 다 된다 자 A, B, C A, B, A, C, A, B, C, A, B, C, B, C, 1이야 자 항이 일단 5개 이상이야 내가 내림차순 또 할게 같은 유형이야 지금 자 문자 A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 B에 대해서 1차식 C에 대해서 1차식 차수가 다 왔대 보통 문자를 뭘로 해? A로 앞에 걸로 그냥 자 문자를 그럼 A간에서 1차식이고 상수항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그러면 A 들어간 거 B, C 건응아 여기 A 들어간 거 B 여기 A 들어간 거 C A 들어간 거 1 다 썼어요 그죠? 다 지워버리면 돼 나머지 A 안 들어간 거 상수 그럼 여긴 B, C 그 다음 B 더하기 C 더하기 1 끝 그럼 공통인수 보여 반드시 묶여 알겠죠? 네 유나 이해됐지? 그러면은 공통인수 여기를 B, 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이라는 공통인수를 쓰면 반드시 소화로 치고 여기 A 한 번 쓰면 되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전개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지 여기 앞에 A 있는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항 4개죠 인수분해가 가능도 하지 그럼 2개씩 2개씩 묶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끝까지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B로 묶었을 때 C 더하기 1 한 번 나오고 여기는 어차피 C 더하기 1 한 번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C 더하기 1에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되지 그럼 B 한 번 남고 뒤에 뭐 남니? 뒤에 뭐 남아? 이렇게 전개해서 얘가 나오려면 1이잖아 앞에 얘가 생각되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정답이야 근데 뭐 순서대로 쓰자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뭐 나중에 응용문제는 뭐 이 값이 예를 들면 뭐 15가 되었다 ABC는 자연수인데 알겠지? 아니면 뭐 24가 되었다 그럼 약수들의 곱을 구하면 돼 그때는 알겠죠? 이런식의 곱 답 찾으시면 돼요 답이 5번이다 그치? 779번 자 손 들어 볼까? 749번 손 들어 볼까? 749번 왜? 아 손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 분모의 과 자 일단 형태를 봤더니 분모 쪽에 999가 있네 얘는 999에서 1 뺀수고 얘는 999에서 2 뺀수네 얘는 999에서 1 뺀수네 자 선생님 그냥 999를 A라고 한번 해볼게 뭐 안되면 다른 문자 다시 놓아보고요 다른 숫자를 다 볼게 다시 자 여기는 그러면 A제곱 빼기 1일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1이겠지? 여긴 A 빼기 2가 되겠다 그치? 그럼 더하기 여기는 A 빼기 1이겠다 곱하기 3이야 자 분모는 어차피 그냥 합차공식으로 될 거니까 A 더하기 1 A 빼기 1로 인트분해 됐고요 자 여기 한번 전개해볼게 A제곱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 3A 나와요 여기는 3A 나와요 암탄할게요 없어집니다 그럼 상수항이 2에다가 마이너 3이니까 요거 나와요 어 그럼 인수분대 할 것도 없네 그쵸? 그럼 1이죠 답이 알겠죠? 음 간단해지네 자 요번에는 781번 780번 괜찮아요? 요 문제 괜찮습니까? 요거 일일이 계산하면 안 된다 절대로 1 빼기 4 더하기 9 이렇게 푸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서술형에서 다 틀려 그렇게 표면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도와줄게 봐봐 그렇게 표면 안 돼요 인수분해의 활용은 전부 다 합차공식이다 알겠니? 거의 95% 다 합차공식으로 풀려 문제가 자 1제곱 빼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패턴이죠 패턴은 규칙이지 이게 만약에 항이 100개라도 쉽게 풀 수 있어 100개일지라도 1000개일지라도 쉽게 풀려 그럼 선생님은 항을 두 개씩 묶을게요 그쵸? 자 보세요 이거는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빼기 2 여기는 3 더하기 4 3 빼기 4 5 더하기 6 5 빼기 6 여기는 7 더하기 8 7 빼기 8 각 항에서 똑같은 수가 뭐가 나오지? 그게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자 한번 써줄게 알겠니? 그래서 합차공식의 응용문제를 풀 때는 보통 뺄셈을 먼저 푸는거야 합차공식의 응용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항상 더셈 뺄셈 먼저 나와서 상관없는데 중요한거는 뺄셈을 먼저 써라 뺄셈을 먼저 써라 뺄셈을 먼저 써라 알겠니? 그럼 좀 편하다 1 빼기 2 1 더하기 2 3 빼기 4 3 더하기 4 5 빼기 6 5 더하기 6 7 빼기 8 7 더하기 8 그죠?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전부 다 뭐냐면 마이너스 1의 공통인수가 생겨 알겠나요? 그럼 공통인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 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뭐 남냐면은 여기 1 더하기 2 남죠 그죠? 계산하면 안된다 계산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야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지 여긴 3 더하기 4가 남지 여긴 5 더하기 6이 남지 여긴 7 더하기 8이 남지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이거 1 더하기 2를 누가 계산 못해 그렇게 계산하는 뜻이 아니야 항을 나열해 그 다음에 가오수가 어떻게 했어 끝에 걸 더했잖아 끝에 걸 더했지 끝에 걸 더했지 끝에 걸 더하잖아 그러면은 9가 몇쌍 나오니 항이 8개였어 반으로 주니까 몇쌍이야 4쌍이잖아 4쌍 아니니? 9가 4쌍 나오지 이렇게 풀라는 의도야 절대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항이 이게 만약에 100개가 나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은 써놔 책에다가 합차공원식의 응용문제는 항상 모를 먼저 계산하는게 일반적이다 뺄셈을 먼저 계산하는게 일반적이야 입장하고 용품 căš이 10개가 되어서 1번가 길어 2번가 길어 기억이 나와도 1번가 길어 방이 뜯고 15분 현준아 그거 가능하면 색깔편도 적어 파란색 또는 빨간색도 적어 나중에 보기 싫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781번이요 합창구식 또 나왔죠 2의 16승-1은 a라는 수의 배수래 2의 8승-1 2의 8승-1 됐죠 자 얘는 2의 8승 플러스 1 얘는 다시 2의 4승 플러스 1 2의 4승-1 2의 2승 플러스 1 2의 2승-1 됐죠 계속 인증이 되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2의 8승이면 얼마죠 2-5-6인가요 그럼 2-5-7 나오네 여기는 16-17 나오네 소수죠 여기는 5 소수죠 3 소수죠 257 소수니 어떻게 알아 자 257 선생님 알려줬지 오른쪽에 제곱수 누가 와 2-5-6 16의 제곱은 왔으니까 17제곱 그러면 17보다 작은 소수로 나눠서 떨어뜨렸을 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야 알겠지 2 안되죠 3은 안되지 그치 5는 안되지 7은 안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1은요 11이면 여기 두 번 들어가니까 37 나오니까 안되지 그 다음에 13은요 14이면 안될 것 같은데 20 두 번은 안되고요 13 한번 여긴 7 2 1 9-3-27 안맞죠 그쵸 117이니까 안맞지 10담도 안되요 그러면 10 없죠 이제 그러면 얘는 소수야 알겠죠 예 그렇게 찾는걸 얘는 257에 배수되죠 17에 배수됩니까 예 되죠 5에 배수되는거죠 3에 배수되죠 13에 배수는 안되죠 그쵸 어 자 넘어갈게요 자 782번 자 별표 3개 칠께 782번 별표 3개 칠께요 이게 너희를 다음주 수요일날 1테야 1테 다음주 수요일날 1테로 나와 뒤에 지문 몇개 없죠 이제 자 얘는 봐봐 결국에 의도가 뭐냐면은 점점점 문제거든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의도 그냥 단순계산이 아니야 그치 합차공식이죠 자 활용문제는 전부 다 합차공식의 활용이야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뺄셈 먼저 알겠죠 자 이렇게 자 앞을 볼게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두번 곱해지지 자 2 빼기 1 2 더하기 1 됐죠 그 다음 뭘까 자 다시 3이 두번 곱해지지 그죠 3 빼기 1 3 더하기 자 4가 두번 곱해지죠 자 얼마니 이제 4 빼기 1 4 더하기 자 끝에서 두번째 한번 해볼게 끝에서 두번째 9 9가 두번 곱해지지 그 다음에 9 빼기 1 9 더하기 1 자 10 제일 마지막이 10이야 이제 10 빼기 1 10 더하기 1 그죠 자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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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8 곱하기 9분의 10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1 그쵸 그러면은 만나는 것끼리 없어져 그쵸 만나는 것끼리 없어져요 남는거 처음과 끝이야 알겠지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요 안된 사람도 저거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1이니까 얘는 20분의 11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처음과 끝만 남게 돼있지 기억 잘하시구요 민성이가 게임을 많이 좋아해요? 윤성아 게임을 많이 좋아해? 무슨 게임이에요? 롤이에요? 아니면요? 스타? 스타는 한번 지나지 않았니?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 예? 요새는 안해요? 요새는 안해요? 게임 참 좋아했는데 게임에 완전히 미쳐버리면 안돼 게임을 적당히 하는건 좋아 스트레스 해소하고 좋은거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거지 자 785번 자 x제곱 더하기 2x의 값이 5라고 6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2x 더하기 3분의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9 됐나요? 자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건 없는데 한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근데 여기는 뭔가 보이지? 그죠? 뭔가 간단하게 할 방법 보이지 않나? 자 분모는 그내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 자 2x 더하기 3이 되는거구요 여기를 한번 x로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럼 요 자리에 6을 대입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겠다 자 분모가 2x 더하기 3이고 여긴 6x 더하기 9겠다 그죠? 여기 공통인수 3이 있으니까 3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요렇게 나오나요? 네 그럼 바로 약분해요 끝나네 그치? 다 3이죠? 요런식으로 네 뭔가 머리 한번만 쓰면은 훨씬 쉽게 풀리지 자 넘어갈게요 이런게 인수분해가 재밌는거야 이런게 787번 자 수익선상에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가운데 3이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근데 이 넓이가 얼마로나 넓이가 5래요 문제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B점 예 C점 D점 요 D점이 요렇게 내려와서 Q점에 답해 이뤘고 요렇게 내려와서 P점에 답해 이뤘다 그치? 그러면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여기를 A라고 해볼게 그럼 A제곱이 얼마입니까? 5에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5겠다 그치? 요 길이도 루트 5니까 얘는 3이라는 점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온거지 그치? 자 얘는 3이라는 점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온거지? 자편 다 나온다 그치?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식을 봤더니 A제곱 빼기 A제곱 B 빼기 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되죠 항이 4개니까 적당해서 이렇게 두개만씩 묶을게 안되면 다르게 묶어봐 자 그럼 A제곱 묶어봤더니 여기는 앞에는 A 빼기 B가 남을거고 마이너스가 먼저당상 B의 제곱 묶어봤더니 반대부어져 요렇게 묶어야지 맞죠 그럼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요 공통인수가 찾아진단 말이야 그럼 A 빼기 B 한번 나왔고 여기는 A제곱 빼기 B제곱 나오네 어라? 또 합차공식 나오네 자 여기는 A 빼기 B 여기는 A 빼기 B에 A 더하기 B 그쵸?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A 빼기 B의 완전제곱에 여기는 A 더하기 B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A라 그랬나 P에 대한 수 얘가 A야 여기 문자를 그럼 X라고 할게 A가 섞이는구나 여기 X라고 할게 그럼 이게 A네 그치? 이게 B가 되는 거네 그럼 A 더하기 B를 대산해봤더니 3 더하기 ROOT5에다가 3 빼기 ROOT5를 더한거야 그럼 6 나오네 그치? 자 더셈 그 다음 빼셈 알아볼게요 A에서 B를 빼볼게요 3 더하기 ROOT5에서 3 빼기 ROOT5를 뺀거니까 얘는 2ROOT5 나오겠다 대인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2ROOT5의 제곱에 얘는 6을 곱한거네 그치? 그럼 여기가 20에다가 6을 곱한거니까 120 얻을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788번 정수부분 소수부분 자 788번 자 ROOT10 범위 만들어 볼게요 유리수 3과 유리수 4 사이에 있다 그럼 소수부분은 자기자신에서 정수부분을 뺀거 얘는 3점 몇이니까 자기자신에서 3을 뺀거 자 이번에 2ROOT3 볼게요 2ROOT3은 2를 안으로 집어넣고 푸는거야 자 ROOT12에요 자 ROOT12는 그러면은 유리수 3과 얘는 4 사이에 있다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수부분이 3이야 그러니까 얘는 B가 3이에요 그쵸? 자 요렇게 두 값은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걸 볼게 분모쪽이 A 빼기 B 분자가 뭐냐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A제곱 B 빼기 AB의 제곱이래요 자 항이 4개 있으니까 어떻게 묶어 볼까요? 요렇게 묶으면 인수분해하기 힘들지 너네 고등부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A제곱이 들어 있으니까 요렇게 묶어 볼게요 감각이에요 풀어보면 보여요 이제 풀어보다 보면 보여 안되면 내린 탓은 그 다음에 이렇게도 두개씩 묶어봤는데도 안되면은 한개 세개 아니면 세개 한개 그런거는 여러분들 고생스럽게 한번 해봐 그치? 한번 그런것도 경험이지 해보고 안되면 계속 해보는거야 자 묶어봤더니 여기는 A제곱 묶여요 한번은 앞에가 A 뒤에는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묶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묶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한번 A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가 반대부가 되면서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공통인수가 보여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겠다 그치? 자 여기는 A 빼기 B 여기는 A 더하기 B 한번은 A제곱 빼기 B제곱 아까 똑같네 너네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나중에 이게 그냥 바로 약분이 돼 이게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A 빼기 B가 됐으니까 알겠죠? 일단 보여줄게요 A 빼기 B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A 빼기 B A 더하기 B 그럼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날라가는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구하면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로 나오니? A 더하기 B의 값은 두개를 더한거니까 루트 10이네 루트 10 루트 10만 대입하면 되네 루트 10의 제곱 네 그건 답은 10이죠 그러면 되겠다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794번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해서 식을 쉽게 다룰 수 있습니까? 자 얘는 합의 형태가 3으로 나왔고 자 곱의 형태가 1로 나왔네 자 앞에 왔더니 2A 더하기 B의 제곱수 빼기 다시 제곱수야 그럼 합창공식이야 이거를 전기화하는 방법은 없죠 자 그래서 한번은 인수분해 했더니 한번은 더해요 한번은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쵸? 합창공식이니까 사실 한번은 빼면 돼요 그래야지 더 쉽게 풀려 출제된 의도가 그거니까 그래서 얘는 3A 더하기 3B야 곱하기 여기는 A 빼기 B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3을 앞에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아 근데 맨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이게 나왔거든 A가 B보다 크대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거 두개 가지고 이거 풀란 얘기야 너네 곱셈 변형 배웠어요 A 빼기 B를 알고 싶잖아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못 구해 그럼 제곱을 해봐야지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럼 뒤에서 얼마 빼? 4A B를 빼면 돼 아직 헷갈린 사람이 없죠 이제? 대입해 얘는 9 빼기 4야 그럼 5야 근데 우리는 제곱을 구한 거야 지금 자 봐봐 얘들아 A 빼기 B는 양이야 음이야 양수야 양수 그럼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지 그쵸? A 빼기 B는 이 두개의 제곱근 뿔마 루트 5 중에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지 뭔지 알겠죠? 루트 5 서관아 여행 갔다오면 장땡이야 여행 갔다오면 벽을 벽을 치룬거니? 피곤한건 니 책임이야 알겠니? 자 루트 5만 대입하면 되죠 뭐 이렇게 앞에 있는 3 곱하기 A 더하기 B가 3이에요 그 다음 A 빼기 B가 얼마입니까? 루트 5에요 네 구루토 여행 갔다와서 선생님이 쉽게 못했어요 여행 갔다와서 수업 못봤어요 그거는 핑계에요 핑계 알겠죠? 자기가 해야할거는 자기 책임이야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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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았다 개념원리는 들어갔는데 만약에 세나고 크게 다른 유형이 아니면 넘어갑니다 질문 안받아요 개념원리는 센에서 풀어본 유형이면 안풀어요 자 797번 원기륙이 있네요 자 가운데에 중심이 똑같이 주셨구요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해봤어요 이 길이가 5루트 7이야 아 5 플러스 루트 7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나왔네 요 길이가 얼마로 나왔냐면은 요 길이가 5 빼기 루트 7이야 자 높이가 얼마로 나왔냐면은 자 높이 값이 예 5루트 7로 나왔어요 자 지웁니다 자 그래서 입체등의 부피를 구하는데 안쪽 원기둥의 부피 빼야겠죠 부피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아니아니야 기둥의 부피 간단하게 밑면에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돼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마 자 기둥의 부피는 SH야 뿔의 부피는 이 기둥의 부피의 몇 배야 3분의 1배야 어렵게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S는 밑면의 넓이 높이 H 알겠지 그럼 기둥의 부피니까 어떻게 해요 밑면의 넓이 얼마 밑면의 넓이는 전체 큰 원의 넓이에서 5 더하기 루트 7 에 제곱 파이 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는 거야 5 빼기 루트 7에 제곱 파이 그죠 거기다 뭐 곱한 거야 높이 곱한 거에요 끝 알겠니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합창군식이야 파이를 밖에 묶어내면 되지 그지 파이를 묶어내면 앞에는 5 더하기 루트 7에 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 뒷부분이 5 빼기 루트 7에 제곱이 남단 말이야 그 다음 뒷부분에 5루트 7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 전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한번 더하는 거지 5 더하기 루트 7에다가 누구 더해 5 빼기 루트 7을 더해 그죠 다시 한번 5 더하기 루트 7에 해서 누굴 빼요 예 5 빼기 루트 7을 빼요 그죠 거기다가 5루트 7 곱한 거야 자 그랬더니 여기는 파이 곱하기 10 여기는 2루트 7 곱하기 5루트 7 자 20에 다 덮이면 100 그럼 100 파이인데 거기에 루트 7의 제곱이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면 700파이죠 그죠 700파이 단위가 있으면 쓰는데 없네요 그죠 700파이라고 하면 되네 그지 자 799번 다음주 수요일날 일탭니다 아이가 다음주 수요일날 일탭 다음주 수요일날 일탭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태국마크 비슷하게 나왔네 자 가운데 지름 L값이 있는데 중간 반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작은 반원 이렇게 붙어 있구요 자 이 길이가 2x랍니다 이 길이가 2y에요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는거구요 여기가 중간 원의 중심이 있고 제일 작은 원의 중심이 있어요 됐죠 네 색깔 칠해진건 여기에요 출제된 의도는 뭐냐 곱셈공식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지 자 일단은 뭡니까 자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반원 빼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되죠 됐죠 자 큰 반원의 넓이를 구해서 누굴 빼요 중간원을 빼요 중간 반원을 빼고 나중에 작은 반원을 더하면 돼 됐지 예 그러면은 넓이 자 요거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2x 더하기 2y를 반으로 나눈거야 그럼 x 더하기 y 제곱 파이예요 근데 반달이야 반달 반달 자 빼기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빼세요 반지름이 x야 그럼 x 제곱 파이 근데 반달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얜 더하세요 예 반달 y 제곱 파이인데 반달이야 자 그러면은 전부 다 뭐가 묶이냐면은 2분의 파이가 묶여 그럼 앞에는 x 더하기 y 제곱이 남고 뒤에는 x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이 남는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구나 별거 없죠 예 한번 정리해볼까요 x의 제곱 y 제곱 그럼 2xy 그 다음에 x의 제곱 뺏고 y 제곱 그럼 x의 제곱 지워져요 그죠 정리해봤더니 2y 제곱 나오네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여긴 2xy 더하기 2y 제곱 그죠 공통위수가 뭡니까 여기가 2y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가 2y가 들어가구요 그럼 여기가 한번은 x가 남죠 여기 한번은 y가 남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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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여 쓰니까 얘는 그러면 파이 y 곱하기 x 플러스 y 아니면 파이 뒤에다 붙여도 되구요 넓이식 구하시면 되죠 예 그럼 답이 4번 나오겠다 4번 파이 뒤에다 붙일게요 이렇게 예 자 찍으세요 자 마지막 질문 800번 자 찍으세요 자 800번 800번도 잘 나오는거라 이건 별표 3개 찍게 자 문제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구요 아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꽤 뚫는 예 이런 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원 모양의 호수 둘레 아 석촌호수인거 같아 원 모양의 호수 둘레 너비 너비는 폭을 얘기하는거야 얘들아 예전에는 나비라 불렀어 나비 폭 폭이 2x가 나왔어 그치 폭이 2x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깅이 되잖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구분해야 되는거니까 가운데 선이 거져있나봐 가운데 이렇게 선이 거져있어요 그쵸 선이 거져있단 말야 그러면 가운데 정중앙이야 얘들아 이 길의 한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이 뜻이야 자 근데 문제는 원의 둘레 이 주황색 원이 있죠 이 주황색 원의 둘레가 둘레가 16파이야 그치? 그 다음에 길의 넓이 길의 넓이면은 여기 넓이 얘기하는거야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길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64파이 제곱미터야 여기 미터구요 이 뜻이야 지금 그때 x의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이거 관계식 이용하는 수 밖에 없지 그치? 자 일단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조건을 풀어 조건을 자 이 주황색 그 분홍색 이 원주의 길이가 16파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요? 파이 붙인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x지 반이니까 여기 또 x일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 여기를 몰라 너네가 문자를 써 그러면 결국 a가 두번에 x가 두번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거지 이거죠 이게 지름이잖아 이게 6파이까지 지름이잖아 거기다 파이 붙인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은 알게되요 파이 파이 아뿐하죠 그럼 이 값이 16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지 자 일단은 관계식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보세요 넓이는 전체 넓이야 전체 넓이는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돼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2x고 여기도 a 더하기 2x란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a 더하기 2x야 제곱파이 거기에서 가운데 넓이 빼는거야 가운데가 a제곱파이야 출제자의 의도는 전개하라는 뜻이 아니야 파이를 묶어서 합창호식 쓰란 얘기야 되니? 자 파이 묶을게 그럼 앞에는 여기는 a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a제곱 그죠? 예 전개하라는 뜻 아니야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빼 반드시 합창호식 쓰라 그럼 여기는 파이 곱하기 어? ea 더하기 2x야 ea 더하기 2x? 뭔가 보이는데 그치? 거기다가 a에 없어집니까 2x 곱한거지 근데 이 값이 얼마라구요? 이 값이 얘야 그니까 여기가 16파이야 그니까 그치? 16파이 16파이 예 값이 그 다음에 거기다 2x 곱한거 그럼 여기가 32파이 x란 말이야 예 그 넓이가 얘라구요 그 넓이가 64파이라구요 예 파이파이 약분하고 풀었더니 x는 그래서 2m죠 그죠? x 자체는 2m죠? 그래서 x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항상 가로 치고 다니습니다 가로를 치고 다니습니다 x의 값을 구하세요랑 x의 길이를 구하세요는 달라 x의 길이는 2m야 x의 값은 2야 얘들아 그니까 헷갈리니까 항상 선생님이 가로 치고 못쓰라구요 m 쓰라구요 그럼 틀린거 아니에요 알시겠죠? 가로를 치면 생략해도 되는거니까요 가로를 쳐서 항상 가로를 쓰세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sen은 마무리가 다 됐네요 개념원리는 아마 sen에 있는 문제 유형하고 똑같을거야 개념원리는 따로 질문 안받을게요 그냥 여기 휴지에다 뱉어 자 2차 반응식 간단하게 보여줄게 시간이 허락된게 한 23분정도 되는데 2차 반응식이 뭔지 알면 돼 앞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2차 반응식은 어렵지가 않아 자 개념원리 들어갈게 자 2차 반응식의 도입부분이야 인수분해가 끝났으면 2차 반응식은 이제 쉬워진다 앞부분은 쉬워 방정식은 한등식과 달라 얘들아 등식이라고 하는건 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식이죠 등식의 종류는 반드시 두가지로 구분죠 등호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야 반드시 뭐야 항등식 방정식을 구분짓는다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죠 하지만 방정식은 해가 최고 차수만큼만 나와 1차 반응식은 1개 2차 반응식은 2개 3차 반응식은 3개 4차 반응식은 4개 항상 그 개수만큼만 나와 최고 차수만큼만 주어져 최고 차수만큼만 존재해 그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1차 반응식 2x 에콜 이하 얘는 방정식이야 되니? 유일하게 이 x자리에 1,2를 대입했을 때가 참이야 되니? 자 요번에는 요런걸 볼게요 인수분해했더니 요런식이 나왔어 그치? 방정식은 그래서 항상 equal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항식이야 얘들아 구분지어 얘는 다항식이야 방정식이 아니야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을 뭐의 정의로 배운다? 해의 정의는 중요한 내용이야 해는 답이 아니야 한자가 풀해자야 방정식을 푼단 뜻이야 근자는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근본이 되는 수야 그래서 얘는 뭐야 등식이나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정의로 내리고 있어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하면 해의 정의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해는 선생님 답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주변에 친구가 점점 없어져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 해의 정의는 뭐야? 등식이나 부등식이 반드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야 됐지? 그러면 가로 12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본 거야 봐봐 잘 들어 얘는 첫번째 a가 0이고 이거는 동시에 성립하는 접속사야 또는 둘중에 적어도 하나 성립하는 거야 얘는 b가 0이어도 되지 그쵸? 두번째 막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죠 그래도 0이죠 세번째 a는 0이 아닌데 그리고 b는 0이어도 되지 그래도 3이죠 이 세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가 뭐냐면 또는 야 이 세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뭐라고? 또는 야 그게 바로 얘는 a가 0이 나와도 되고 b가 0이 나와도 되는데 굳이 동시에 나올 필요는 없지 그쵸? 유나야 자세 풀어 졸려 됐죠? 그래서 가운데 접속사를 뭐라고 논다? 그리고와 또는의 차이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걸 한묶음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또는이야 또는 알겠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둘중에 적어도 하나가 성립이야 적어도 하나가 성립이라는 얘기는 두개가 모두 성립 안해도 돼 알겠니? 예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는 걸 의미해 또는의 개념이 예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걸 봐 a 곱하기 b가 요번엔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개가 반드시 동시에 0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야 얘는 또는이라고 쓰면 틀려 우리니까 절대로 건우야 자세 풀어 알겠지? 반드시 가운데 그리고다 그리고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드시 두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용어를 우리는 그리고의 접속사를 가지고 써요 알겠죠? 아주 큰 차이야 지금 그러면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 엑시가단에서 2차 단어식인데 해를 구하세요 그럼 앞에 게 0일 수 있죠 또는 뒤에 게 0일 수 있지 또는 두개가 0일 수 있는 거야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닐 수 있는 거야 얘는 0이 아닌데 얘는 0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데 접속사를 반드시 또는이라고 쓴다 여기를 콤마로 쓰면 다 틀리는 거야 수학에서 콤마는 뭐의 의미야 그리고야 다시 뭐라고? 콤마의 의미가 뭐라고? 그리고야 알겠어? 콤마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권능아 콤마의 의미가 뭐라고요? 좀 집중해야 돼 그리고요 그리고 다른 걸 그래서 얘는 콤마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늘 풀게 되면은 엑셀값이 1 나오거나 아니면 엑셀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쓰는게 서술식풀이야 알겠지? 예 그래서 2차방정식은 자 2차방정식 갈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차다항식 방정식은 다항식이 아니야 2차식은 뭐의 줄임말이야 2차식은 2차다항식의 줄임말이야 2차 방정식의 줄임말이 2차식이 아니라고 반드시 오른쪽에 뭐가 돼 있어? 0으로 표현돼 있어 반드시 등식으로 표현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해를 구한다는 뜻이야 이 방자가 어디서 유래된 말이야? 너네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숫자의 합이 같은 걸 뭐라 부르지? 그런 놀이 많이 할텐데 마방진 매직 스퀘어 마 맞자 마귀 맞자 중국 은나란가 주나라에서 유래된 거잖아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알지? 그 방자가 이거야 여기서 나온거야 자 그래서 2차다항식에 0을 붙인게 2차 방정식이고 근을 구하라 이 식을 풀란 얘기는 근을 구하세요 자 자 그래서 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잘 들어야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잘 들어 선생님이 문자를 x라고 할게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이야 등식이야 아 방정식이야 다항식이야 얘는 일단 등식은 아니지 그럼 얘는 방정식이 될 수가 없지 얘는 그럼 x에 관한 몇 차다항식이야 수학을 한다는 생각 하고 염두에 두고 불어 얘는 x에 관한 몇 차다항식이야 모르죠 답은 너네가 모른다고 해야돼 왜 모른다고 해야돼 리안아 왜 여기는 x에 관해서 몇 차다항식인지 모른다고 해 대답해야 되니 수학 중삼상 한번 했다며 여기는 x에 관해서 몇 차다항식이라고 얘기해야 돼 모르죠 왜 a가 0인지 아 0이라는지 모르는데 얘는 x에 관한 그냥 다항식 형태야 근데 a가 0이 아니면 그쵸 얜 2차다항식이야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돼 자 두번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등식이야 근데 조건에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틀려 반드시 조건에 뭐가 있어야돼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돼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꼭 구분 지으셔야 돼요 어디를 강조했다 선생님은 예 조건을 강조했다 요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고차항계수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자 나머지 다 됐고요 인수분야 할 줄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풀어올 수 있어요 자 115페이지 3번 봐봐 그는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이라 했죠 자 그는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이라 했지 자 3번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퀄 0이야 이거의 한 근이 뭐야 2야 한 근이 주어지면 다시 식에다 대입하면 끝이야 한 근이 주어졌죠 나중에 두 근이란 말 나와 이제 지금은 한 근이야 다시 대입하면 끝이야 등식을 다시 참여해 그럼 x자리에 다시 2를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4 더하기 2a 빼기 a 빼기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바로 풀었더니 그치 그러면 a를 다시 넣어가지고 식을 풀 수 있죠 a에다 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죠 a자리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럼 또 풀 수 있지 그럼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지 이제 근이 두 개인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충분히 풀리죠 얘는 x-2 x-2 equal 0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 0이지 그럼 앞에서 0이라면 x는 2 뒤에서 0이라면 x는 1 가운데 또는 알겠죠 한 근이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어 나머지 한 근이 뭐야 그러면 1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대입해서 풀 수 있다 자 4번 볼게 자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자 곧 선생님이 복습시간 줄게요 자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 0인데 자 앞에서 풀었다 얘도 얘는 한 근이 주어진 값이야 한 근이 알파야 따라해 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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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베타 따라해 봐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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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문자야 알파벳이 아니야 베타는 반드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는게 아니야 그럼 친구 없어져 알겠니 예 자 따라해 봐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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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서부터 쓰는 거야 알겠지 중3은 여기까지 나와 알파 베타까지 나와 알겠지 자 알파 그래서 알파 근이 한 근이래 그럼 근을 대입하면 참이야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1은 0 권웅아 선생님 신경을 안 쓰게끔 해 됐지 자 알파를 대입했어 등식이 참이야 뭐를 구하래 분수식 구하래 왜 자 1번은 답 나왔지 그럼 알파를 대입해 봤더니 1번은 답 나온 거잖아 이 값은 나왔잖아 그러면 그치 알파 제곱 빼기 5알파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끝이야 그쵸 자 2번 분수꼴 나오면 어떻게 해야라 그랬지 분수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라 그랬어 오늘 시험문제 나오잖아 분수식 나오면 어떻게 풀어 그래 얘를 알파로 나누면 되지 뭘 그럼 여기는 알파 여기 가운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알파 분의 5 아 지금 여기였죠 이걸 나누는 거지 지금 네 그러면 끝에가 알파 분의 1 그 다음에 뒤에가 0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값이 5 이걸 응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예 자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117페이지 마지막 부분만 볼게 중근이란 말이 있어 따라해겨봐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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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해겨봐 중복된 근 중복되어 있는 근 자 어떤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되어있다 완전제곱식으로 되어있어 자 2차식이야 근데 거기에 0이 붙어있어 되니 그럼 예를 들면 이런거야 자 x-1의 제곱이 0이야 그럼 2차 방전식이죠 그럼 가로시 x-1이 몇 번 곱해진거야 두 번 곱해진거지 주소가 그럼 이게 0이려면 x는 몇이야 1 이게 0이려면 1 가운데 뭐야 그리고야 또는야 또는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 그 두근이 어때요 중복되어 있죠 그때는 개수를 하나로 세는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답은 이렇게 써야돼 x는 1 하나입니까 그럼 1차 방전식 이게 그래서 표시를 반드시 뭐라고 써 그리고 가운데 가로 치고 중근의 표시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완전제곱식에서만 중근의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나머지 여러분들 시간 쓰세요